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상황하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정치상황, 이번 대선 2027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조망하거나 관찰하거나 판단할 때 우리가 전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소위 백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빼대 같은. 이 빼대 같은 것은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부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재명에게 빚진 자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동질적인 집단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생명을 보존연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행위를 또 감행할 수가 있는 동질적인 집단이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민주당은 전혀 아닌 거죠. 완전히 뭐죠? 새로운 집단이 이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집단에는 제도권 여러분들 정치판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대단히 인연지향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그리고 젊은 날의 투쟁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중핵을 행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불편하지만 직시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전국을 읽거나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읽어내는 데는 치명적 계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익숙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정당 야당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다 이재명에게 빚진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더불당 여러분들 내부에는 아마 평균 연령이 이번에 굉장히 젊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투쟁력이 굉장히 여러분들 왕성한 인물들이 이번에 다 진을 친 겁니다. 정청례라든지 추미애 씨 이런 사람들을 제쳐놓더라도 젊은 청들 이번에 박찬대라든지 이하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더라도 실전에서 보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완전히 뭐죠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170여 명이 여러분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위 친위부대가 형성된 겁니다. 빚을 진 자들니까 빚을 갚아야 될 것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과 여러분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언론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동아일보의 톱뉴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재명 재판지연의 헌법적 문제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의원이 무슨 이재명 재판지연의 헌법적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왜? 힘은 이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선 이전에 여러분들 혐의가 있더라도 선고할 수가 없는 거죠. 소수가 여러분들 다수도 의미가 있지만 결속된 소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거죠. 나치가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도 소수가 여러분들 다 장악하지 않습니까 야당 입법 독주 뭐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이 사람들 그만둘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매일경제인데 매일경제 이런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그냥 다 죽을 쓴 뭘 씹은 모습들이네요. 추경호 원내대표 당신이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자리 줄 때 받아라 이야기는 우리가 줄 때 너희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한두 자리 주니까 그거 받고 그냥 떨어먹고 떨어지라는 거 아닙니까 못 받겠다 그럼 우리가 다 차지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세금 충돌인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거죠.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래 투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일본을 사슬을 보니까 급기야 이재명의 국회도 현실화되고 국가 대행이 결정된다. 국가 대행이고 나발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된 날까지 투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아침부터 들으시고 공 박사님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 큰일 났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거짓말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오른쪽에 대통령직은 피고인 도피처가 아니다. 허영 헌법학교 교수께서 말씀하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법이 통할 수 있지만 최소한 한국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 여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결속력이 강하고 투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더불어민주당 여름 국회의원으로 가는데 이번처럼 뭐죠? 투쟁력이 강하고 결속력이 있는 집단은 없었을 겁니다. 아예 안에 개파란 게 없어진 겁니다. 개파의 개념 자체가 전부가 다 친문입니다. 친강 친문이든 친중 친문이든 친소 친문이든 간에 모두가 다 여름 친문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 이야기 요지는 낙담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기소를 하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자 여러분 오늘 1심 재판부가 이번에 이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지사를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유죄를 판결한 거지 않습니까 판결해 가지고 이제 기소하고 그 다음 재판에 들어가겠죠. 보시게 되면 판결문이 아마 기자들이 다 입수를 해 가지고 판단한 모양인데 이화영 이재명의 송금보고 당연히 송금보고를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깊숙이 관여가 된 거고 외환관리법도 여러분들 위반한 거고 아마 이게 제3자 뇌물 수수증가 그런 데 아마 관련이 될 겁니다.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증거를 인정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네요. 많은 신문들이 검찰은 이화영에 이어서 막고서 오늘 아마 이재명 당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모양입니다. 검찰이라는 것은 혐의가 드러났으니까 기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아무튼 간에 이화영 씨는 이재명에게 17번 정도 보고한 거고 이재명 여러분들 당대표는 나 몰래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내하고 일체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화영 씨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폰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고 이화영 씨가 휴대전화를 받고 저 이재명 지사와 직접 통화한 적이 있다. 이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종합해 가지고 스마트폰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인데 정거를 다 인정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지시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부가 다시 추가한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8년 12월 전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러 결정한 데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씨 이외에 다른 누군가와 대북사업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화영 씨가 요구했고 그것을 수용한 것이 바로 대북 송금이었다. 이것을 이제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했으니까 이화영 씨가 여러분들 혐의가 있는 것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여러분들 발주척에 당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유죄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씨에게 스마트폰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보고했다고 했을 때 이화영 씨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는 말을 법정에서 수차례 일관되게 진술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또 통화를 한 부분이 아마 이번에 결정적이었던 모양인데 2019년 1월 17일 조선아태이와 경제협력 협약식을 맺을 당시 이재명 이화영 씨가 전화를 바꿔줘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여기서 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긴 했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참 간이 아주 큰 사람 같아요. 이게 이제 북한의 여러분들 돈을 보내는 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고 동시에 유엔 제재가 여러분 행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여러분 제재 이렇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필요한 목표 달성에 의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어떤 종류의 수단이나 방법도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고 또 그런 유출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정에 수차례 반복된 신문을 받았음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걸 다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 이화영 씨의 여러분들 혐의가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결되기 이전에라도 세상에 여러분들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후보 과정에서의 그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화영 씨가 중간에 나서 가지고 방북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엊그제 여러분들 한번 실시해봤던 3일 전이네요 대북 송금 1심 유죄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십니까 89%가 1만 3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해가지고 89%가 여러분들 그렇다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하신 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런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보는데 이게 아마 대선 전까지 판결을 못 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2027년이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 검사 탄핵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고지에 안착할 수 있을 때까지 방해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렇게 가기로 된 겁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오르내리는 용어가 경로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는 경로가 그냥 설정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불편하신 분들이 많죠 왜 그런 낙관적인 그런 주장하고는 반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개 89%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낙관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판사가 여러분들 판결을 못 내릴 겁니다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재명 오늘 한 분께서 이재명이 없으면 한동훈이 대선주자로 나온 명분이 안생이니까 태선주자로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성불한 것은 다 결정된 거죠 한동훈이 나오든 동훈하가 나오든 소용이 없는 거잖아 다 꿈들을 꾸고 사니까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귀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을 보고도 깨우침이 없으면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굳이 나이살이나 그 사람한테 맥살 잡고 뭡니까 그렇게 무식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아니고 동훈하가 어떻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들 그냥 정치 노름하고 끝낸 거죠 4월 10일 총선을 보고서도 깨우편진 바가 없으면 대가리 그냥 땅바닥에 쳐박아야 되는 거죠 피가 나오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오늘 다른 신문에서는 일체 다루지 않았네요 동아일보가 특정으로 오늘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이 기소한다 검찰로서는 이제 명문이 썼으니까 고맙게도 판사가 여러분들 판결을 내려줬으니까 오늘 일면 지금 톱 기사입니다 단독 검찰 이러면 오늘 이재명 기소 제3좌 뇌물죄 외환관리법 위반 아마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판 승부를 벌리겠죠 검찰이 힘이 있습니까 국회가 여러분들 힘이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제 기소 명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위정교사 대장동 벽형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사건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대북 송금 대북 송금에 대한 것을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뇌물죄가 추가돼가지고 아마 재판이 진행일 것 같은데 이미 다 전번에 그게 지난해죠 지난해 이제 국회가 방탄국회를 열었을 때 이미 영장에다가 그게 기재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수원지검 형사육부는 6월 10일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 이게 아마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모양이죠 본인의 편익을 위해서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지불하게끔 하는 그런 제목인 모양이죠 그리고 외한 외국한 거래법 위반 외국한 정식 명칭이 외국한 거래법 위반 해미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김성태 정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재명 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할 때 제3자 뇌물죄가 여러분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목으로 아마 검찰이 오늘 아마 기소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방탄국회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 달에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17차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모양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북한 쪽과 접촉해서 경기도 대북사업 및 자신의 방법을 추진하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검찰 기소는 오늘 아마 이루질 가능성이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 건의 그런 재판에다가 한 건이 추가되는 거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하단에 한 분께서 사람이 싫다기보다도 뻔히 증명된 혐의가 뭉개지는 사회를 보기가 어려울 것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정의사연 구현을 간절히 바랍니다 14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지금부터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소크라데스가 살아있을 때 소크라데스가 여러분들 논쟁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소피스트들하고 괴변 논자들하고 그 당시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의 기원전 4세기 무렵에 분위기라는 것이 아주 망고불변의 이름입니다 아주 명언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요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인 거죠 과학 문명은 극도로 발달했지만 인간은 별로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사실 또한 강자의 이익이고 진실 또한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정의도 결정하고 사실도 결정하고 참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빨간 지옥의 분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뻔히 증명된 혐의가 뭉개지는 사회 이건 기원전 4세기도 그랬고 지금 한국 사회도 그런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감방에 넣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양식 있고 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참 힘들죠 이런 걸 보기가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냥 대한민국을 접수한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완전히 먹은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그런 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죠 세월이 가면 여러분들 선거 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그대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누구누이 이야기했던 대로 일당 체제가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 나라가 이렇게 돼가니까 각자가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잠시 이렇게 언급 드렸지만 역대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제가 지금 나온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질적인 집단이 그거를 많은 시민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빚진 자들인 겁니다 빚을 지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정청 내 의원이 작신바른 이야기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아 먹으란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한두 자리 줄 때 그냥 받아 먹으라 이야기죠 입 다물고 너희들은 우리가 처분하는 게 달려 있다 윤 대통령도 우리가 처분하는 데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거나 받아 먹으라 한 거 아닙니까 잔말 말고 정청 내 법사위원장께서 여당에게 상임위원장 무려 9개씩이나 줄 때 그냥 받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이 자신감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자신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자신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앙만평의 주요 상임위원회 11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 여우가 왜 입맛이 없냐 국힘당이 너 같으면 먹겠냐 그럼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여우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7개 주는 거 고마워해라 다음번 국회는 7자리도 없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너가 함께 그냥 크게 선심 쓰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 바보 천치더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 바보더라 이 멍텅구리더라 이 천치더라 너희들은 천치지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물론 정청례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이 바보 천치더라 7개나 그냥 먹으라 다음번 했는데 7개도 없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례 더불음지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좀 화를 누구도 드리고 상임위원장 7자리를 줄 때 받으시라 줄 때 받아 입 다물고 상임위원회 18개 중 11대 7이 총선 의석수 비율대로 가는 것입니다 7개를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할 말이 있겠죠 이 바보들아 7개나 주지 않냐 그냥 먹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딱 경고하지 않습니까 곧 법사의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모멸감을 당하겠습니까 법사의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정청례 씨도 머리 회전이 빠르네요 그냥 선심 쓰고 그 다음에 해빡하지 않습니까 그냥 딱 주고 그 다음에 해빡하는 거죠 우리가 줬는데 안 받아들이면 전부가 다 뭐죠 더불음지당에서 채우는 거죠 뭐 툴툴거리고 돌아서서 뭐죠 뭐 그렇게 구둥구둥하고 웅성웅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예정된 대로 가니까 국힘만 여러분 이런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처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 틀리면 대통령도 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13일까지 답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강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표정이 그냥 어디 뭐 씹은 표정인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표정이 뭐 씹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자업자득이고 자초한 거니까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개의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임했나 물음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 13일에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전부 우리가 18개를 다 가지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놈이 되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국힘당이 뭐 7개 차지한 데가 국민에게 덕대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 상황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이미 다 뭐 예상했던 것이고 1당이 그냥 독주하거나 1당 지배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또 놀라운 것은 아닌 거죠 국민의힘은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해놓고 여당에 덜 내리를 서라는 것이다 뭐 7개 상임위원장 설정과 관련해서 협상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뭐 너건 하지 말라 우리가 7개 다 차지할 테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척은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는데 그 비겁함과 소심함의 대가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법 통과시킨 걸로 그냥 질주하겠죠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최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이제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완전히 윤 대통령 그냥 헛수압입니다 합바지도 아니고 그냥 목을 내놓은 헛수압이하고 같이 돼버린 것 어떻게 다들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 뻔히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냥 예상되고 또 예상할 수 있었던 예고했던 그런 일들을 아무런 뭐죠 대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당해가지고 국민들이 악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한 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요 야 국짐당 사람들아 감지덕지 받아야지 그것도 과분하지 지금 와가지고 보리밥 쌀밥 찾을 행편이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국회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독주할 것인지를 아주 잘 드러낸 그런 정청내 법사위원장의 예고이자 경고인 거죠 그냥 우리식대로 모두 다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세상일에 모두가 여러분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막아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방치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선거에서 모든 손을 다 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없는 이야기 지어내가지고 뭐 이재명 큰일 났다 민주당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참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나라를 완전히 그냥 먹은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이제 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낼지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2026년도에 이제 지방권력을 다 석권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본인들이 만든 계획대로 2027년도 대선까지 이제 장악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윤정부는 진태양난 자충우돌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은포를 놓고 이렇게 했으면 좀 상황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모든 그런 모습들이 상황 장악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의정 갈등 문제가 그래서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하는데 그래서 계속 무리수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서울 아산병원이 아마 무기한 휴진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18일 총파업도 참여 움직임이 아산병원은 울산대 의대죠 고려대 의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휴진을 나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 측 입장을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옹호할 수도 있고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대략 여러분들 한 1500명 선 정도로 배정을 했으니까 대부분 다 수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려대 병원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전면 휴진에 찬성한 사람들 비중이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가운데 90% 이상이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공상당 여러분들 투표도 아니고 고려대의 여러분들 병원에 공직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의 90% 정도가 정부가 그렇게 여러분들 반대하는 6월 18일 전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는 윤 정부의 의료계획이라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분들께서 한 50몇 대 정도 이렇게 나오면 반대하시는 분도 저렇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니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아닐 건데 지금 상황이 이런 1500명 다 결정해 가지고 지방의대에 다 배분이 끝난 상태에서도 의사들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 엘리트에 속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이런 휴진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그런 종류의 가장 과격한 파업이지 않습니까 환자를 제쳐두고 그게 여러분들 90% 정도가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전문가 그룹이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정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교수분들이 90%나 그 이런 사람들의 비난을 무렵 쓰고 전면 후진할 거냐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중재안에도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만 정부가 고소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집단 이기주의 여론 몰이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매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도 아마 그러니까 전국의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18일 날 휴진에 동참을 하겠다는데 그게 수습이 지금 잘 안 되는 겁니다 수습이 잘 안 되면 모든 의사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 교수들 의대성 휴학 승인이야 휴학도 아마 인정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휴학을 해주게 되면 내년도에 정은 증가된 학생들하고 휴학생들하고 합치게 되면 교육환경이 더 악화가 되니까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번져나가는 겁니다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도 무기한 휴진 논의 의료공백 빅5로 확산 고려대의대 18일 의협휴진 동참 서울 아산병원 무기한 휴진 논의 정부 진로명령 강공 신고하고 휴진하라 이 정도 끌었으면 웬만한 정책이었으면 이렇게 지금 조금 정리정돈이 될 때가 됐는데 정부가 상당히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부분들은 동아일부가 보도한 내용 의과대학이 있는 서울 시내의 대학 총장들을 다 초치해가지고 성명서라는 이 정부 입장에 동조해 달라 그렇게 하면 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쪽에 써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주면 내가 적극적으로 띄어가지고 그게 보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이렇게 다급했으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진영 8개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을 이지호 교육부 장관이 불러서 재정지원을 해줄 테니까 의대 총장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 내고 정부 입장에 동조한다는 그런 쪽에 서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목소리를 함께 내달라는 거죠 편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상황이 정부가 예상했던 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 정도로 나설 정도가 되게 되면 세를 모아가지고 저쪽을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제 판단에는 딱하네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참 보면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대로 가면 내년 의대 신입생들은 7천명 이상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관제 동원식 해법이 먹혀들 리가 없습니다 의대생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원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을 하더라도 당장 가르칠 교수와 교육 수련 시설이 부족하니까 점진적인 정원을 하자는 의견이 우시했습니다 이런 합리적 견해까지 무시한 채 대폭 정원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총장들을 앞세워가지고 학생들 휴학을 못하게 강요하면 학생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휴학을 대학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 한 점도 있지만 사람이 가다가 실수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론이 이제 비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발 더 물러서가지고 2000명에서 점진적 정원으로 입장을 바꾸고 가장 최소함만 여러분을 증가시켜가지고 얼굴을 세운 다음에 의사 측하고 여러분들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2025학년이나 2026학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오지는 아직 안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960년생인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이 1960년생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사고가 권위주의적 시대에 대부분 대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초중고교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검찰함에 항상 피의자를 다뤘으니까 사고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까 까 까 까 까 이런 식인 겁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지금은 이까지 왔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아주 그칠고 아주 무지하고 아주 무식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법을 추진을 해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말을 하는 거 하고 생각하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입으로는 자유를 좋아하는 자유주의이다 이렇게 하지만 뭐 지금 행동을 보게 되면 이번에 아마 놀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일을 거칠게 처리하냐 아무튼 자리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3년 동안 3년이 아주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급히 배 박혀가니까 이제 동해 가스전 문제 조금 그동안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수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일은 덜 숨기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됐을 때 자꾸 숨기려고 들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의과대학 정원에서 2천 명을 왜 늘려냐 그럼 자꾸 숨기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뭐냐 자꾸 숨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준비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았거나 모든 사람을 동시에 다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동해 가스전 문제도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료 요구나 이런 게 있으면 자신이 있으면 공개해 가지고 적극 두려움들 대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그동안 이제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가 궁금한데 동아일보의 경제부 차장께서 영일만 석유 사업을 이렇게 어느 정도 보도를 했네요 그 맨 뒤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정부와 수기공사는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영업상 비밀을 내세우며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자꾸 숨겨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쟁점이 됐는데 핵심 자료를 숨긴다 그럼 자신이 없으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까 한 방을 터뜨리게 해서 했는데 뭡니까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숨겨야 되는 겁니다 액터지요의 분석 결과를 검증한 자문단을 어떻게 추천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문제가 되면 여러분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문업체 선정 과정 선정 여러분들 평가 기준 액터지요의 고문 외에 뉴질랜드 스위스 등의 자문단 명단 아무것도 제출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 의구심이 돌면 당연히 이런 관련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혜명을 해서 의구심이나 의욕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추가 검증이라든지 교차 검증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보 공개 취지에 맞게 문서를 재분류했다면서 이미 온라인의 부분 공개로 올려놓았던 탐사 프로젝트 관련 자료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숨겨야 될 게 있으면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숨길 게 없으면 숨기는 그런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과학적 논의의 출발점인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물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윤 정부의 영일만 가스전 여러분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증을 가지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의 논평이 그러나 제가 무슨 사심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추진하는 측에서는 국민들이 의심이나 의욕을 제기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의심과 의욕이 없어지도록 하는 책임은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동아일보 경제부 차장이 여러분들 영일만 가스전을 정부가 주도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렸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자꾸 숨기지 않습니까 자꾸 가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가리냐 이야기 왜 숨기냐 이야기 또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입을 빌리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의 행위에는 행동에 대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다 보게 되면 대한석유공사와 그 여러분들 상부기관인 산업자원부의 관계자들은 대통령 입을 빌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인들의 행동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위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냐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그걸 검증하려고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변호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증가시키게 되면 필수의료 문제하고 지방의료의 여러분들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2천 명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책임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걸 제기하는 여러분들 디펜스를 방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방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죠 전공의들이 문제가 있고 의사가 문제가 있고 너희들이 범법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도를 그려야 되고 너무나 꼬장꼬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충 좋은 게 좋으니까 석유 나오면 좋지 않냐 돈 5천억 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자꾸 따지냐 그게 아니죠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느 사회든지 간에 문제는 생길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요 근래에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상실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 나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관계가 없다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하는지 우리는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정치하는지 우리는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고 너희는 너희끼리 하고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사슬 보시게 되면 제목을 아주 잘 뽑아줬습니다 한국 팔구 미국 사는 개미들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개혁 실종국가의 한 단면입니다 저출산 개혁 실종국가의 한 단면인 겁니다 선거 문제 개혁 실종국가의 한 단면인 겁니다 11조를 팔고 미국 주식을 8조로 샀다 개혁 실종국가의 한 단면입니다 무슨 레벨업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판사 선출제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밑에 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다 부메랑이 뭐가 되겠습니까 몇십 년 뒤에 터지겠죠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의 오피니언 섹션에 세계의 사슬이 주는 메시지가 모두가 여러분들 다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러분들 저출산 발로 하는 투표입니다 발로 하는 투표 저출산이 뭡니까 그냥 발로 하는 투표입니다 해외 자본 유출 발로 하는 투표죠 발로 하는 그냥 던지는 투표는 못해 조작도 하지만 발로 하는 투표는 조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혁 실종국가의 한 단면이다 여기 오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팔았네요 올 상반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시 11조 원을 팔았다는 거죠 11조 원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시가 죽을 쓸 수밖에 없죠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수요하고 공급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뒤를 바쳐야 가격이 여러분들 유지가 되고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은 61억 달러 8조 원을 산 겁니다 개인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이 무려 800억 달러를 넘어서 5년 사이에 10배로 불어났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낼 때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거기는 이념 같은 게 별로 개입이 안 되죠 자기 돈이 나갈 때는 미국 주식을 8조 사고 한국 주식을 11조를 팔아버린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현명한 선택이죠 왜 달러와 자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원화 가치가 앞으로 변동되더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현명한 거고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얼떨떨하지만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주식형 펀드 상품도 미국 투자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주식형 ETF의 개인 순배수 톱10은 모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였고 국내 ETF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주식 정권 회사들은 시장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ETF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더 그쪽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체제 경쟁의 적나라한 사례 가운데 안 한 겁니다 사람은 돈을 쓸 때처럼 그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칼같이 사람들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희망을 안 보는 겁니다 두 나라 정시의 실적 때문인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들 돈을 넣겠죠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 정시만 지지부진하고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 정시의 시가총액이 한국 정시보다 600조 원 이상 많았다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올해 1월 달 이러면 대만의 총통 여러분의 선거와 입법선거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깨우지 않는다니까 대만하고 한국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민주주의 정도도 그렇고 정시 상황도 대만 정시보다 600조 정도가 적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경고 사인인 거죠 한국 사회에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 사인인데 다 관심이 없을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뭔가 아닌 각자 도생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한 것은 틈만 나면 뭡니까 세원 확보를 위해서 세금 세원 발굴해가지고 세금 때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나라가 하는 것도 그냥 세금 찾아가지고 뭡니까 그냥 빼먹는 겁니다 다른 거 없는 겁니다 후기 조선이 똑같은 세금 뭐죠 세금 그냥 어디 세금 때리겠냐 금투세 세금만 받아낼 수 있으면 그냥 세금 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어마어마한 경고 사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뭡니까 대부분 돈이 다 미국으로 갈 겁니다 매력적인 나라를 못 만들면 매력적인 경제 매력적인 주식시장 매력적인 정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알아서 살 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한테 여러분들 외국 나가지 말라고 억박 지를 필요가 없는 게 다 알아서 사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슨 여러분들 권리를 가지고 내가 직업 선택을 하는데 너희들이 뭘 보태준 게 있냐 그렇게 아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애국심이 어떻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 정치의 매력도를 높이는 종합대책 정치의 매력도를 높이는 상황만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가 여러분들 관련된 사안인 거죠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을 팔고 미국을 사는 것은 이런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글리 여러분들 실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 이런 현상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투자 이민의 열풍이 불 것입니다 정치를 보면 너무나 좌편향되어 우리 경제 성장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19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거든요 정확하게 보신 거죠 개인은 이렇게 자기 앞날과 관련되고 젊은 사람들이 앞날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명한 겁니다 이런 현상대에는 누가 오겠습니까 다른 분이십니다 국외로 나가 사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95명이 찬성이고 2명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여론조사입니다 진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민심조사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민심조사인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하나하나가 돈은 국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 순서입니다 대통령도 시작해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 국회는 좌파가 장악하고 세법 상법 상속 정려 세제 개판입니다 내년부터 검투시까지 되어지면 딱 망하기 십상이고 한국 정치 침몰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 능력도 선대만 못하고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의성만 예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검투시의 추진이 원인이라는 것을 진짜 모른단 말입니까 이중과세 가혹한 과세를 추진하고 주식 투자자를 다 때려잡을 기시로 덤벼놓고 주식시장이 오르기를 바랍니까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벌면 30%를 떼갔다 하기에는 공상당식 발생이 누가 주식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을 뭡니까 옥제면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갈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체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 돼가지고 시대가 완전히 뭐죠 자유롭게 돈도 사람도 떠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별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에 갇혀 있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자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겁니다 미국 정치에 돈을 넣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달러와 자산을 갖는 것이고 달러와 자산을 갖는다는 것은 원화 변동이 있더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유력한 수단인 거죠 그런데 올 상반기에 너무나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돈이 나갔기 때문에 너무 비상가격의 3분도 있지 않겠냐 걱정이 되지만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신문에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정시가 90% 대폭락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해리덴트라고 여러분들 인구 절벽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 굉장히 그렇게 장기 시각으로 이런 경제 문제를 보는 건데 해리덴트라는 분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됐고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 정시가 고점 대비 90%는 하락하겠다 너무나 파격적인 주장인 거죠 웬만하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분이 한 겁니다 인구 절벽에 그런 아주 많이 읽힌 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 보시니까 물론 댓글에는 사람들이 야 무슨 그런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되는데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모든 것의 거품이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버블로 보는 거죠 거품이 터지면 1929년 대공황보다 더 큰 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1925년부터 29년 사이에는 거품을 조작하는 인위적인 자극이 없는 자연스러운 거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숙취에서 벗어나게 술을 더 마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 연준과 같은 그런 기간에서 코로나 여러분들 극복이나 그런 목표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요소요소에 다 뿌려져 가지고 모든 자산 가격을 그렇게 급등시켰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위험 자산인 주식도 마찬가지다 그런 논리인 겁니다 경제에 돈을 쏟아 부으면 장기적으로 전체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거품이 꺼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품은 14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큰 폭락을 예상해야 될 것입니다 거품이 마취 때 꺼졌다고 말하면 지금부터 약 40% 정도 추가적으로 폭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관론은 항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사를 읽었네요 그는 스탠더드 앤 풀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각각 86%, 92%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 최근 주식시장의 영웅이 된 엔비디아는 좋은 기업이기는 하지만 98% 정도 하락할 것입니다 이제 정시는 끝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제 이번에 8조 샀던 사람들이 다 쪽박을 탄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당시에는 정시가 올해 폭락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이번에는 폭락 시점을 좀 다르게 제시했고 그런 시장 바닥이 2025년 초에서 중반 사이에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도 정권 시장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1년 뒤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좀 과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명한 그런 작가가 명성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다루어 본 거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이 조금 비싸기는 비쌉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미국의 정시에 대한 지금 이제 s&p 500 나스닥 500개 기업 300개 기업 최근 5년간 상승률이 85.21%였네요 나스닥은 119.75% 지금 아마 이제 월가의 그런 전문가들은 이렇게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한 5300에서 400 사이죠 그런데 이제 5700선까지 안 오르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고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식은 한 20%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특히 반도체 주식과 기술주는 새로운 자금을 투입할 곳이 아니다 반도체나 이런 것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비상 같다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연말 s&p 500 전망을 5600으로 높였지만 6월 무렵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없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과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통상 여러분들 미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역사적으로 점선입니다 점선이 121% 국내 총생산 대비 1.2배 정도가 역사적 평균치죠 그런데 지금이 여러분들 망고하니까 이게 2023년도 10월이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175%인데 지금은 189.4%거든요 6월 10일 날 이게 여러분들 역사적 평균이 121%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189.4%인 겁니다 주식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좀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언제냐 얼마쯤 조정되겠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전문가는 특히 그동안 화랑을 누렸던 반도체 주식들은 한 20% 정도가 조정을 받을 건데 뭐 타이밍은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이 역사 평균치인 121%에서 현재 189.4% 정도가 올랐다 이야기죠 그리고 개별 주식을 보더라도 미국의 기술주하고 그 다음에 특히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게 좀 조정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자료를 보게 되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특정 종목을 꾸준하게 이렇게 관찰해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방송의 영역을 성력 없이 해나가는데 제 방송에 처음으로 가상화폐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제 같으면 40 내려놓고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이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여러분들 ETF가 상장지수 펀드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에 통과된 거지 않습니까 기성세대 눈에서는 참 대단한 거죠 실체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트코인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1억대를 여러분들 호가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지 가운데서도 한국경제신문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경제신문에 여러분들 부쩍 많이 넣는 것이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의 대장주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이제 보는 거죠 아직도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서형규 기자가 조사한 건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건 큰 비중은 아니지만 가장 보수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미국의 연금 기금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건 굉장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교들의 기금 운용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한 2010년 무렵에 이제 월 15만 원씩 10년을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1800만 원이 10억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든 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마 미국의 금융정보사이트 웨일위저덤에서 매년 연금 기금 그런 기간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했는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세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분은 미국의 큰 상장지수 펀드가 뭘 갖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어디에다가 주로 많이 돈을 넣는 것이 조금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한국도 국민연금이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가를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해보는데 미국에서도 웨일위저덤에서 자료를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가장 두두진 변화는 올 초에 미국 정권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상장지면서 기간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는 뉴스인 거죠 이거는 완전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완전히 주류 자본시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공병호 tv를 운영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 3월 정도에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 운영사들이 나와서 각자가 올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어느 정도 이상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갖춘 사람들 같으면 한 5% 정도의 비트코인 투자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재현하는 걸 난 눈여겨봤거든요 기간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간 투자자들이 분산 장기 투자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통화는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진행되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여러분들 제한되어 있고 발행량에 대한 규제인 반감기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특히 상위 10개 기간 중에 위스콘신주의 투자위원회가 비트코인 여러분들 투자를 시작한 내용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한 2,100억 정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본 것이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보수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공적연금 우리 국민연금하고 같은 기간이겠죠 gpif가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완전히 뭐죠 그냥 주류시장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법은 그걸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트코인 투자 같은 걸 비트코인 투자나 아니면 비트코인 상장펀드 같은 투자를 저는 굉장히 큰 출연드로 하나 보는 겁니다 이게 금융권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 자리매김할 가치저장수잔으로 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이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월 달에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CEO 15명에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7명이 절반이죠 암호화폐 투자가 허용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5% 이상이 1명 1%에서 5%와 3명 0에서 1%와 3명 그러니까 완전히 뭐죠 하나의 종목으로 딱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주는 것은 국내에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 등 해외정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사고 팔 수 없는데 개인은 직접 암호화폐 그레스를 통해 사고 파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내 빚섬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분산 투자를 해야 돼 단가가 워낙 높으니까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1% 미만을 이런 투자한 것은 권할만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오늘 이 방송은 제가 내보내는 방송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처음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워낙 여러분들 몇 년 사이에 한국 사람들이 만든 김치코인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잃어버리는 분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가 많이 갖고 있나 보니까 역시 돈의 밝은 사람은 테슬라의 머스크가 굉장히 빠르네요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네요 17만 개를 갖고 있네요 갤럭시 디지털이 1만 7천 개 마라톤 디지털이 1만 3천 개 테슬라가 1만 5백 개 정말 앞선 사람들이네요 시대를 2024년 2월 20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런 순위네요 보시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1월 달에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가 여러분들 허용된 다음에 순위별로 보게 되면 자산운용사 블랙라옥이 여러분들 운영하는 IBIT 그 다음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FBTC 이런 거가 좀 큰 데가 수십 개가 여러분들 지금 상장펀드를 팔고 있죠 이 중에 이제 1등이 블랙라옥이 운영하는 IBIT인데 오늘 주가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한 주당 37.75센터에 판 가격이 형성돼 있네요 6개월 사이에 벌써 41%가 뛰었네요 이게 가장 규모가 큰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IBIT, FBTC, IBIT는 운용수수료가 0.12% 그 다음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는 운용수수료가 없고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네요 벌써 212억불 119억불 정도 커졌네요 그 비트코인 상장펀드 규모가 자 그럼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들어가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란한 그런 이런 유사 그런 코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리자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터디지의 창업자가 이 신화적인 인물인 모양입니다 이 업계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네요 이 양반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인 거죠 이 영상을 참 잘 만들었네요 전체를 다 이해하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가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이 있지만 당연히 수요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 수요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뒷받침이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수단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점점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뭐 7천 8천만 원을 호가하게 된 거죠 그걸 일찍 본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아주 잘 만들었네요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비트코인과 열두 제자들 박혜진 교수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잘하네요 마이클 세일러는 2022년 1월 12일에 비트코인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가치와 안정성을 강조하며 비트코인이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직접 언급 안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비트코인과 유사한 그런 가상화폐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했네요 그게 뭔가 하니까 특정 개인이 발행량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코인들은 많이 앞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 미국의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상이 있는 그는 특정 개인이 발행량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유의 그런 유의 상품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에 여러분들 대장주가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들 12제자들은 공통점이 특정 발행자가 발행량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후보군을 12개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공개를 했네요 이걸 이제 POW 코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작업 증명이라고 우리나라는 표현하죠 작업 증명이란 것은 특정 이런 발행자가 조정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그런 종류의 코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아주 잘했네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런 아주 미디어가 잘 발달되어 있네요 큰 시장이네요 큰 시장인데 이런 가상화폐 김남국 의원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전 의원이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이렇게 뛰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을까 안 돼요 그만큼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공부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옛날에 피해를 많이 여러분이 보셨던 김치코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행량을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조정할 수 가 있지 않습니까 발행량을 그거는 중앙화된 코인들이죠 중앙화된 코인들 그걸 이제 POS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분 인정 방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업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분 인정 방식의 코인들은 오래 갈 수 있겠나 이렇게 해이론을 제기한 것이고 대신에 탈중앙화 특정 여러분들 발행자가 발행량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걸 POW 직업 인정 방식의 코인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직업 인정 POW와 지분 인정 POS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사용된 두 가지 주요 합의 알고리즘인데 두 알고리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눠준다 작업 증명 방식의 비트코인과 유사 코인들은 미국 거래소에서 앞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관련문을 쫙 읽어보고 여러분들 중간 결론이 먼 거 하니까 이 양반 이야기는 정확하게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PO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이 물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성도 취약하지만 거래소를 간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 인정 POW는 비트코인 사라고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광고 안 했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산 거지 않습니까 신뢰했다는 이야기는 디멘드가 계속 자발적으로 생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이야기하는 자발적으로 수요가 생기는 그런 코인들이 롱런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네요 저는 그동안 이런 것은 다른 사람 관련된 부분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제가 관련문을 쫙 읽어보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 이거는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겠다 이 POS 지분 인정 방식의 코인이라는 것은 롱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를 듣고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량 조절을 개인이 하게 되면 그리고 보완성도 굉장히 취약할 것이다 자급 지급 인정 방식의 코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보완성 이슈가 생길 수가 없고 물량을 마음대로 비트코인이 계속 여러분들 물량이 늘어나면 가치 지장 수단이 없는 거죠 화폐하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되면 코인 가격이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이 업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초보직인 거지만 제가 이렇게 빡 볼 때는 본질이 이건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거 여러분들 내용들이 오면 제가 또 파악해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종류의 모든 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것 같다 이런 결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 엔제디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철학적인 이슈로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학이 필요하죠 참 이 글을 참 잘 쓰네요 이 영준 작가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성찰하고 사색하게 만드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구나 이 영준 나는 내가 신념이 꼬장꼬장한 문학 교수로서 일부러 대중은 이해하기 힘든 작품들을 쓰면서 늙어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생이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지금 나는 강단이 아니고 작업실과 거리에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제자들과 함께가 아니라 홀로 지내고 있다 예상한 인생하고 전혀 다른 길로 인생이 흘러갈 수가 있죠 자기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준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제가 그런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 통제 가능한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상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겸허해지게 되는 거죠 계획했던 대로 딱딱 맞아들어지게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신만만할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왔다는 것이 지금 이 영준 작가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생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는가 나를 이렇게 만든 변수에는 다가온 우연과 내 의지 선택이 뒤섞여 있는데 누군가 그걸 운명이라고 부르는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 작가는 이렇게 글을 아름답게 쓰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우연과 의지의 결합을 인해 가지고 그것을 혹자는 운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삶이 그렇게 흘러온 거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지만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우연이 돼 가지고 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럼 글쓰기를 좀 잘하려면 학생들의 창작을 가르치면서 우선 강조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글쓰기는 어떤 외양으로 둔갑되어 있건 간에 고백의 본질을 지니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설계에 놓은 대로 완성된 작품은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다 10분의 7 정도는 설계대대로 나와야 되지만 10분의 3 정도는 작가 자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글을 제가 거의 안 씁니다마는 한참 글을 많이 쓸 때는 글을 딱 쓰기 시작하게 되면 A4 용지의 설계도를 다 그리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1장에는 소주제가 뭐 뭐 뭐 이렇게 딱 설계도를 붙여놓고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참 많은 책을 썼습니다 무진장 책을 많이 썼죠 글을 많이 쓴 겁니다 다 때가 있고 시전이 지나고 나면 요즘에는 그렇게 글을 쓰고 싶거나 그런 욕망이 안 생기니까 그냥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글 대신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글을 쓰는 겁니다 말로 하는 글 10분의 7 정도는 설계대대로 나와야 되지만 10분의 3 정도는 작가 자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항상 설계도면을 가지고 글을 쓰지만 나중에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실용서는 대부분 다 예정된 대로 다 결과가 나오죠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결론을 이미 다 갖고 시작을 하니까 대충 그게 맞는데 나오는데 이제 이분은 소설주로 쓰니까 설계와 변수가 회오류가 되어 화학반응을 일으킨 적 10분의 3이 그 작품의 영용한 눈동자다 그러니까 설계한 대로 써지만 설계대로 나오는 게 10분의 7 그 다음에 10분의 3은 전혀 본인 작가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도 삶과도 같고 그래서 훌륭한 작법책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인생 지침서가 되기도 할 때이다 삶은 수시로 어둠이 끼어들어 낯선 곳에 우리를 부려놓고는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질 않는다 하지만 그 어둠이 10분의 3을 촉발해 준다 인간은 지나치게 밝은 빛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린다 어둠이 눈을 밝게 한다 어둠이 있어야 밝은 것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늬가 생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예상한 대로 10분의 7은 통하는데 전혀 예상한 바지 없대로 이런 10분의 3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가 전혀 예상치보다 낯선 곳에서 인생의 한때를 보내야 될 그런 시즌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글을 읽고는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면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는 익숙한 곳에 있든 낯선 곳에 있든 간에 생의 모든 순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생의 모든 순간에 익숙한 곳에서든 낯선 곳에서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인생의 작법이면 작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낯선 곳은 낯선 곳대로 또 낯을 익숙한 것은 익숙한 것대로 그 순간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6월 20일 날 방송인도 막판으로 막 흘러 지금 가는 겁니다 막판 흘러가는 건데 매일 하는 방송이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고 나오면 그걸로 끝인 거죠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생이라는 것이 엄숙한 겁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never never come again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생의 모든 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모토라는 것은 방송을 하든 음식을 먹든 청소를 하든 운동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은 그 생의 순간순간 본인이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다 그게 이득이 되든 그게 이름들 무슨 성과가 있든 그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성과가 좀 좋으면 아주 좋은 거고 성과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4년을 노력했지만 외관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것에 손을 던진 겁니다 뭐 그거는 또 어떻냐 이야기죠 밝힌 건 다 밝힌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떠오르네요 35년 직업작가로 살아온 소회로는 그 누구에게도 작가라는 직업을 권하고 싶지 않다 아주 노동이죠 어마어마한 노동이죠 신체도 타격이 많이 오고 그렇지만 또 글을 쓰는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이 방송도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과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 스스로 작가이다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저희의 창작의 두 가지 원칙은 고요하되 폭풍이다 폭풍이 가슴에 없는 사람들 가득 찬 세상은 흉하다 제 삶의 엉터리 작가이면서도 자신은 완전하다고 세상은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괴물들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자기 삶은 여러분 개판으로 살면서 세상을 계획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아기는 무섭지 않다 철없는 사람이 무섭다 그들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지옥을 만든다 나라일을 하기 앞서 가지고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을 진지하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 나라일도 훈련하게 할 거니까 자기 삶을 떠내기처럼 산 사람들은 나라일도 떠내기처럼 할 거 아닙니까 참 이 여러분들 이영준 작가의 글은 참 한 번도 생각하게 하는 글이네요 자기 삶은 엉터리 작가이면서 자신은 완전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은 완전해야 된다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괴물들이 세상에 덕실덕실하다는 거죠 악한 사람 무섭지가 않은데 철없는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거죠 세상은 복잡하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영역이란 것은 짧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점진적으로 겸손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신인 거죠 그런 자신은 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지적으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경청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세상을 향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철없는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철이 없는 겁니다 철이 철이 없는 사람들만이 여러분들 용감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카나님께서 오늘 꿈에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파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고구마 박사님께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제가 그 주역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이 영준 작가의 작가 작가의 글이 오늘 방송의 대미를 장식하네요 참 좋은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 원고지 한 10매가 10매 정도 분량이겠네요 그게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 담아 가지고 읽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엄청난 능력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영준 작가의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한 분께서 아기는 무섭지 않습니다 철없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철없는 자들이 많은 요즘 세상은 어지르고 있습니다 괴물들이 이미 세상을 점령한 지 오류가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괴물들이 정치 사회면에 제잘난체 나라를 위해 디언들 소견을 말합니다 사기공화국이 괴물공화국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삶이 어지럽고 힘들 때 선지자들의 한 줄기 삐과 같은 희망이 삶의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앞부분에 있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또 계획하지 못한 낯선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은 흘러가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어쩌면 여러분과 나누는 이 대화의 시간조차도 영원히 올 수 없는 시간 속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치열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즐겁고 유쾌하게 사람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이 그동안 4년 동안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다룰 수가 있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여러분들 힘을 내 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혼자 떠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마치면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께서 감사는 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준비 착실히 해서 오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